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3년도 12월 20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며칠이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 매일매일 알뜰하게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한동훈 씨라는 그런 카드는 조금 아껴 쓸 필요가 있는데 지금 대세 자체가 한동훈 씨를 비상대책위원장용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당이 모양새를 좀 갖추고 있지만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라는 그런 다소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네요.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저희들이 다룰 주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런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크게 과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뭐 본인은 이제 마음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수락의사는 아직은 주말까지 기다려 봐야겠지만 거의 확실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한동훈 씨의 이제 은행을 보게 되면은 머리회전이 빠르고 또 말을 하더라도 아주 핵심을 찌르는 그런 아주 머리회전이 굉장히 빠른 양반이죠. 이제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이 이제 유도질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밉지 않게 답을 하네요. 계속 이렇게 추궁하니까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김영배 의원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올라온 법들도 있고 할 일도 많은데 그 치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당신 입장이 뭐냐 이렇게 밝히니까 표현도 상대방이 좀 무한치 않게끔 그렇게 아주 짧게 단호하게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본심은 기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양반이 대략 마음을 결정했구나 출사표를 던지기로 결정했구나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표현이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됩니다. 참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했으라기보다도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옵니다. 뭐 이런 표현을 가지고 누가 딴 짓을 걸겠습니까 원래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누군가 가면 길이 되는 것이고 원래 길이 없었기 때문에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제 본인이 가겠다는 거죠. 경험 부족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살릴 때 온다. 이 이야기는 출사표를 던지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직설적으로 말을 안 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겠구나 그런 부분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본래 땅 위에 길이 없었고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이게 아마 루신의 고향이라는 그런 단편소설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어쩐지 표현이 좀 시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한동훈 장관은 신륜 핵심인 자신이 당권을 잡으면 수직적 당정관계가 더욱 심할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누구를 제가 명종한 것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직 수락 결심을 굳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래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렇게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제목을 담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주목을 굉장히 많이 대상이 되는 인물들은 경력 하나하나가 거의 뭐 칼 위를 걷는 것하고 같지 않습니까 검사로 성공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 성공하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검 성부에 해당하는 비대위 위원장이나 공천관리 위원장 같은 부분에 꼭 성공하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변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도 본인이 성부를 던지겠다. 결국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언제 살 것인가 언제 팔 것인가 언제 나갈 것인가 언제 그만둘 것인가 그 때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조금 한동훈 장관 입장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카드는 조금 이따가 쓰는 게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본인이 뭐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아마 주말 정도가 되면은 그러나 아마 의견 수렴을 다 거쳐 가지고 차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아마 지명하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정권을 받고 일을 하겠죠. 사실 이렇게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이번에 인유한 씨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정권을 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내린 판단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여러분들 국민의힘인 당 수뇌부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은 정권이 내 안 게 있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못을 받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진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대개 이렇게 정치판에 뛰어들 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뭐 맹탕이더라 이렇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은 과거에 이제 윈스턴 처칠이 평생 동안 시달린 게 터키의 보스포루스 해엽에서 영국과 오스만 터키가 전쟁을 치르면서 영국이 상당히 이제 패배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그 당시 해군상인가 뭐 그런 걸 막고 있었을 겁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면 그런데 이제 그때 처칠이 할 게 어마어마한 오명이 떨어지는 거죠. 그 전쟁 패배에 대해서. 훗날 여러분들 처칠이 회고한 걸 보면 그때 가장 크게 배운 교훈이 뭔가 하니까 정권을 지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면 그런 자리에 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뭐 해군상인가 뭘 해 가지고 전쟁을 치르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본인이 의도한 대로 전쟁을 끌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패를 하고 그다음에 속재양으로 자기를 삼아 가지고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고전을 맺지 못하는데 그 전쟁이 크게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처칠이 회고록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정권을 지고 그런 자리를 맡아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미쳐 챙기지 못한 것이 참 실패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뭐 한동훈 장관한테 주는 그런 메시지 인 거죠. 정권 지지 않으면 가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미지 완전히 구기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진검 성부니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비상대책위원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가지고 결정이 되면 당이 조건 되지 않고 다 수용하는 걸로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뭐 본인이 한 번 성부를 걸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제 뭐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 카드를 지금 쓸 데가 아닌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한 1만 7천 명 정도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찬성을 하느냐 뭐 74% 정도가 찬성을 합니다. 그게 대세인 거죠. 공병호 tv의 설문조사 이 정도가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한동훈 체제에 찬성을 하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조금 등판 시기를 늦추고 다른 것을 통해서 들어갔으면 훨씬 좋지 않았겠냐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결정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판에서 아주 오랫동안 활동해온 홍준표 씨의 조언은 한 번 정도 기억을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정치 경험이 많고 큰 판을 다뤄본 사람을 영입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가서 안 된다. 그렇지만 뭐 전부가 다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다음은 김건희 특검법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한 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게 이제 그동안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가운데 이 건에 대한 자기 입장이 나오네요. 뭐 핵심은 뭔가 하니까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되고 국민이 보기에도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에서 김건희 특검함이라는 것은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그런 독소조항 까지 들고 있고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이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법 전문가 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총선용 총선을 겨냥한 그런 대통령 부인 에 대한 그런 악법을 지금 특검법 으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 이거를 뭐 아주 단호하게 뉴델리 신문은 제목을 이렇게 짜봤습니다. 한동훈이 법 앞에 예배가 없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선동용 악법 이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했네요 .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이 법은 말이 안 되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말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한번 정리를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여러분 한번 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날 김건희 특검법안을 통과할 예정인데 일각에선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배우자 특검 요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연히 거북 건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 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설문조사 에 가능하면 뭐 이런 주관적인 그런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조심 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더만 압도적인 다수가 당연히 거부해야 된다. 5700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93% 정도가 거부해야 되고 5% 정도가 조건부라도 수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든 정략적인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뭐 충분히 이용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워낙 그런데 이제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제가 그동안 별로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어뢰이 저 양반들이 또 저런 짓을 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왕 나왔으니까 이왕 나왔으니까 이 동아일보에 보니까 김성년 논술위원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통령의 선택이라는 그런 뭐 본인 나름대로 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했지만 결론은 대통령이 특검을 조건부라도 수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럼에서 이제 우리가 한 번 정도 주목해볼 거는 그동안 이 사건이 보통 사람들은 바쁘니까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나 이런 부분이 이미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왜 여러분들 민주당이 이걸 꺼집어내 가지고 또 저렇게 야단 법석을 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칼럼을 통해 가지고 한 번 정리를 해보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된지 여기 이제 김성년 논술위원이니까 좀 나이가 있는 이제 논술위원이니까 뭐 조금 나름대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의 순간을 막고 있다. 더불어민당은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대통령은 내년에 1월 중순쯤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지금 대로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그런 전망이 높고 특히 이제 이것은 거부권은 대통령 권한에 속하지만 배우자 수사이기 때문에 해피 사유라는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논술위원이니까 이 양반 입장은 한톨 증거가 없다면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냐 김건희 여사는 후보 때 약속을 지키는 것의 도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쟁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김성년 동아일보 논술위원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 정돈한 것을 우리가 참조하지만 이분 입장에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왜 이렇게 미적거렸는지는 납득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 사건이 5년째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검찰이 왜 이렇게 뒤로 미루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쟁점화될 수밖에 없었는지 묻고 싶다는 이야기죠. 총선 바로 코앞의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검찰이 빌미를 제공한 감이 없지 않다. 문재인 검찰이 2년간 붙들다가 넘긴 수사는 3년 반이 넘도록 결론이 없다. 문정권 2년 윤석열 정부하에서 1년 6개월 무슨 사건이 그렇게 대당한 사건이라고 3년 반이나 이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결론조차 여러분들 검찰이 내릴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어디 있냐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석연치 않은 점도 있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5월에 최종 처분만 남았다고 한 말과 아기가 맞지 않는다. 지난해 9월이면 2022년도 9월이지 않습니까 지난해 9월 지난해 9월은 아닌 것 같은데 올해 9월이 아닌지 모르겠네. 올해 9월이겠죠. 올해 9월이 돼야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가 됐으니까 지난해도 될 수 있겠네. 지난해 2022년 5월에 최종 처분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환 장관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죠. 한 톨의 증거도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상부의 지시에도 증거가 안 된다며 기소를 못했다. 진짜 팩트라는 이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주장은 또 어떤가 무죄로 결론을 짓고 1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이다. 총선 뒤에 혐의 없음이라고 할 참이었던가 굉장히 검찰 입장을 납득할 수가 없네요. 문정권 하에서 2년 윤정부 하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두 번 여러분들 핵심 관련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2022년 5월에 최종 처분만 남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왈. 그다음에 이복현 전 검사 출신인 금융감독원장 주장은 한 톨 증거도 없다. 그럼 진작 여러분들 혐의 없다고 이렇게 그걸 해야 되는 거죠. 한동훈이든 원희롱이든 곧 등장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흘 안쪽에 해법을 찾아야 되는 승부가 기다리고 있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길이고 총선이 영부인 이슈로 뒤덮일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둘째는 특검법을 주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이다. 한 톨 증거도 없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 앞을 선택하든 뒤를 선택하든 간에 정치 쟁점화를 삼는데 귀재들입니까 더블당 사람들은 정치 쟁점화 하겠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정치 쟁점화 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정치 쟁점화 할겠죠. 그런데 이 앞에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무혐의 처리를 해도 되면 그러면 그 수사결과를 빨리 발표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당정일체를 강조해온 김기현 체제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검기어였다. 어느 쪽이 되든 최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연내 발표하도록 촉구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내용을 봐야 수사결과를 사람들이 봐야 특검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유권자가 판단할 것이다. 대통령이 부인 때문에 참 골치가 아프네요. 이번에 맹품백 사건도 그렇지만 결혼생활을 하고 나서 아마 있었던 일일 겁니다. 결혼생활을 하기 전인지 아니면 하고 나서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정치라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재 가운데 하나니까 이런 게 이제 안 걸려드려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면 크게 두 가지네요. 하나는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구를 뽑을 건지 그걸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자마자 곧바로 그 센 정치적 그런 파상공세에 해당하는 28일 민주당 단독의 김건희 특검법안을 어떤 식으로 요리할 것인가.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병호 tv의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정치 쟁점화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특검법안을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이제 이 선거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여러 번 공병호 tv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2023년도 10월 10일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기 전 하루 전에 이 국정원이 전체 가운데 4%를 이런들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선거관립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선거관립위원회 감사결과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일반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의 전산장비에 여러분들 접속해 가지고 선거결과를 위조 내지 변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외부 인터넷망과 절대로 선관위의 서버 등 전산장비들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선관위 측 주장이 거짓 시험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도 국정원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감사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외부 침입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위조 내지 변조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국정원 감사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 국정원 감사는 사실 여러분들 그동안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브 및 전산장비에 접근할 수 없다는 그런 소위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근거가 모두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국정원 감사가 밝힌 겁니다. 그런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기존에 8번이나 치러졌던 사전투표 조작방법 가운데서도 상대방 후보의 사전투표자수 가운데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만큼을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구 사전투표 조작방식 대신에 통합선거인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부 다 더블음주당의 진교훈 후보에게 더해주는 그런 신종 사전투표 조작방법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에도 전면적은 아니었지만 부분적으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특정후보에게 밀어준 그런 의혹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력 조작방법이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방법이었지만 보조적으로 그때도 뭘 했는가 하니까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서 표를 쑤셔 넣어준 것은 그동안 재검표에서도 많이 의심의 대상이 됐죠. 110세 100세 이런 노인들이 이렇게 통합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었지 않습니까 파주얼도 그렇고 재검표 대상이 됐던 영등포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클린선거시민행동의 공동대표로 있는 오근호 대표가 이런 내용을 사전투표지 발급기 한 대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투표자 수가 대개 1000명을 넘을 수가 없답니다. 1인당 50초 한 1인당 1분 내가 걸리기 때문에 1000명 정도를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투표지 발급기 한 대는 사전투표 수 1일 최대 투표 가능 인구는 936명 많이 잡아도 1000명을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군데에서 특이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춘천시 동네면에 하루 사이에 2243명이 투표를 했고 대전 도마 1동에서는 1558명의 여러분들 투표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까 그러면 1000명을 넘어서는 대전 도마 1동은 한 558명 춘천 동네명은 1243명이 유령 사전투표자 수 가짜 사전투표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걸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오근호 대표가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네요. 사전투표지 발급기는 거기에 여기에 대전 도마 1동에는 한 대밖에 없었답니다. 한 대니까 936명을 처리하는데 한 명이 처리하는데 50초니까 그럼 많이 잡아도 1000명을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전 도마 1동에서는 1558명이 투표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 춘천 동네면에서는 2243명이 여러분들 투표한 걸로 나온 거죠.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런 거 또 하면 뭐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과학이라는 것이 사실을 찾아가는 과정에 이렇게 작은 증거들을 다 모아 가지고 그 증거들이 합하여 사실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전 도마 1동에만 있었겠냐 이것이 춘천 동네면에서만 있었겠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호남권의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서는 2020년 4.15 총선은 전국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주력방법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방법이었고 보조방법은 바로 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 선거인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 증거가 대전 도마 1동 춘천 동네면이지만 6번의 4.15 총선에 대한 재검표 과정에서 통합선거인명부의 프린트문을 받아본 원고 측의 여러분들 변호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민석 후보가 출마했던 영등포 을 파주얼의 여러분들 후보 박용호 후보가 출마했던 데가 모두 다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통합선거인명부의 위변조가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110세 120세 이런 사람들이 선거인명부에 들어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증거의 편리들을 다 확보해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제도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투표지 발급기의 1인 소요시간은 50초입니다. 한 대당 1일 13시간을 가능하면 50 곱하기 13 곱하기 60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936명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2일차에 대전 도마 1동에서는 1558명이 투표를 했다고 하고 1일차는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4월 11일 도마 1동 사전투표 실시 2일차 관내 사전투표 인수는 1558명입니다. 그렇게 기계가 여러분들 슈퍼 기계가 돼 가지고 따블로 프린트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기계의 평균값은 한 천 명을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1일 한 대 최대 융원 많이 잡아도 천 명을 제외하고는 500명이 사전투표 유령 사전투표 자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라는 것은 4.15 총선의 재검 표장에서 나왔던 모든 여러분들 투표함을 갈아치운 투표지를 포함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의 조작값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여러분들 찾은가 차익값 그래프가 터무니없이 뭐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더블당 후보는 플러스 값이 나오고 이게 전부가 총체적인 게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해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야 전문가의 혁혁한 여름 기회에 따라 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여름 대규모로 사전투표를 조작해 왔고 그 방법 또한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주로 상대방의 사전투표특보술을 훔치고 보조적으로 유령사전투표자소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그 방법이 너무나 공론화가 되니까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판을 완전히 바꿔 가지고 선관위 핵심 관계자 외에는 누구도 확인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사전투표 선거인명부 일명 통합선거인명부의 위조 변조를 통해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자소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진교훈 더블당 후반께 이름들 쑤셔 넣어 가지고 득표수를 17%까지 만들어낸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만큼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실제로 투표장에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15%가 참가했는데 22.몇 프로와 참가한 것을 뻥튀기 해서 3만 7453표의 유령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3만 7452표를 진교훈 더블당 후반께 전부 다 밀어주고 한 표는 컴퓨터의 개소조정으로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목에 한 표를 넣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역대 사상 최고치의 조작선거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하면 4.15 총선이 전국평균이 25%인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5%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을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10일에는 정상에 가까웠습니다. 이것도 정상인 것 같은데 좀 큽니다. 천 명 이상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틀째는 1558명 1558명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인요한이를 불러서 혁신위원회가 어떻고 민심이 어떻고 그다음에 한동훈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떻고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게 되면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았고 최소한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텐데 이렇게 거짓과 사기와 조작과 음모와 뻔뻔함과 이런 부분이 만개 창발한 사회가 됐으니까 이 사회는 이 문제에 침묵하고 이 문제를 은폐한 대가를 세세손손 후손들하고 함께 지불할 것이고 후손까지 안 가더라도 당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노후에 혹독하게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한국인들은 거짓말쟁이인 겁니다. 한국인들은 그냥 거짓말쟁이인 겁니다. 그 거짓말이 그냥 거짓말을 낭만적인 거짓말로 이런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체제 변혁과 선거 사기 세력들이 일당 지배 체제를 구축하는데 모두가 합하가 여러분들을 협력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에 제왕하고 사실과 진실의 이런 횃불을 높이 들는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이 나라에 적은 겁니다. 이 민족은 이 거짓과 이 사기와 이 조작과 이 은폐와 이 위선과 이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저는 세상 살면서 사람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간에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사기를 치면 사기의 죄가를 치르는 겁니다. 거짓의 이름들을 많이 나게 되면 거짓의 이름 죄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별일이 있겠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두고 봅시다. 앞으로 별일이 있을지는 어떻게 사람들이 꼭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별일이 별일이 너무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로서는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민족이 전체가 뭡니까 골로 가겠다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잘 작성해서 진실의 또한 여러분들 부분을 찾아낸 오근호 대표 함께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로 봅니다. 이번에도 이제 이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위도 이런 정치지만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발신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생각이나 대통령이 이제 과도한 이념이 지배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을 제가 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제 훅 하고 이러면 떠오른 이야기는 그냥 선거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게 부정선거든 공정선거든 간에 선거를 패배하게 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가 계속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으면 그거는 뭐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가 조금 적은데 여러분 함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 tv를 여러분들 반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못 보게. 추천 동영상을 다 여러분들 블록시켜 버리고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오늘 기사를 보니까 동아일보에 지금 떠는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 제가 여러분들 좀 딴 짓을 보면 당신이 확실히 어떻게 막을 건데 뻥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물론 대통령한테 뻥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외람되지만 당신 뭐 그렇게 헛소리를 하냐 이런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당신이 선거에 지면 말장황이잖아. 그런데 선거에 지금 지게 돼 있잖아. 그거 당신 몰라? 모르면 바보천치고 알고 그렇게 하면 뭡니까 사기꾼이고 그런 거지 뭐. 여의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정치인님이 경제 지배를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 여기 이제 아마 기업인들 전국상공회의소 해장단 오찬간담회를 아마 청와대에서 개최한 모양입니다.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습니다. 확실히 어떻게 막을 건데 그렇게 내 입에서 그냥 아니 뻥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상공회의소 해장단 청와대 영빈강 초청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운동장 같은 건 넓히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선거만 공정하게 해 주면 운동장은 우리가 넓히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마 오찬간담회에 참석했던 기업인들 가운데 기업인이란 사람들이 뭐 애들 아니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여러분들 다 겪어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역에 다 상위 회원이고 회장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더 읽어보니까 채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해장을 비롯해서 전국상공회의소 해장단 서울상공회의소 해장단 서울시 각구상공회의소 해장단 등과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통령실 이관섭정책실장 뭐 이런 사람들 100여 명 등도가 모여 가지고 대통령이 또 덕담을 해야 되고 그렇게 심의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니까 건전재정기조로 국채금리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민간과 시장중심이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빚을 내서라 돈을 써야 된다는 야권의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장도루묵입니다. 선거지면 선거를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선거가 지게 되어 있는 선거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이름대로 선거를 패배하게 되어 있는 선거를 그거를 대통령께서 보시지 않겠다고 하니까 딱 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뭡니까 야 정양반 대책이 진짜 없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황님께서 말장 꽝이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장 꽝이죠. 그런데 대통령만 나무랄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수적 책자가 강한 문화일보의 이름들 이 참 대표 칼럼 리스트를 글 쓴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주필님 여당 패배할 결심과 구원투수 한동훈 아니 한동훈이야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선거를 아니 한동훈이야 구원을 어떻게 한동훈이 뭐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가 이렇게 부족한 무속사회가 되어버렸냐 문화일보의 이용식 주필께서 여당이 패배한 결심을 했는데 구원투수가 한동훈이 될 거다 뭐 갈름 안 읽어봐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한동훈이가 뭐 여러분들 뭐 하나님이나 됩니까 한동훈이가 예수님이나 됩니까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선거를 어떻게 구원할 겁니까 부정선거를 아는데 김종호 논설고문 윤 대통령 혁신저항 묵인해서 안 된다 말짱 헛소리들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현종 논설위원 윤 대통령에게 레드팀이 필요하다 레드팀 만들면 뭐합니까 선거를 다 만지는데 그러니까 대통령만 나무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합하여 나라가 엎어지는데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식자층이나 나라의 공직자나 언론인들이 다 합해가지고 사실과 진실의 눈을 감고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과 진실을 왜곡해가지고 나라가 골로 가는데 모두가 합하여 뭡니까 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선거가 민의가 반영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의가 반영되겠습니까 제가 정신나간 사람도 아니고 나이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께 차분하게 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까 당신들 정신 차려라 지금 투표자들이 누구를 찍든지 관계없이 선거결과 결정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지 않았냐 이야기죠. 여러분 이 서울중남구 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총선이 4.15 총선이고 2016년 총선과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게 왼쪽이 서울중남구 갑의 여러분들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차이집이 거소선상 김진수 2%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 6% 국외부재자축표 11% 좀 크네요. 그렇지만 면목봉동의 관내사전투표 차이가 2% 0% 마이너스 2% 1%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투표인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는 전국의 거의 모든 선거구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 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전산조작을 통해서 더블당 함께 이동시킨 플러스 처리하는 그런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차이집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면목봉동 서영교 플러스 9% 김상한 마이너스 7% 면목재이동 플러스 9% 마이너스 7%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열병식하는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전산적으로 김상한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제 생각에는 얼추 한 35% 훔쳤을 겁니다. 서울의 평균이 35%였습니까 그것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이동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좌우대칭의 큰 규모의 차이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하는데 무슨 수로 이기는 겁니까 다음에 여러분들 내가 이 선거가 끝나고 2024년 총선에 또 이런 방송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총선은 이렇고 2020년 총선은 이렇고 2024년 총선은 역대 가장 사상 최악의 이름 조작을 해서 차이집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또 이야기를 해야겠냐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 좀 정신 차려서 봐라 한동훈이건 뭐죠 윤석열이건 가네 좀 봐라 너거 이거 서울법대를 나와야 꼭 아냐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렇게 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기서 뭐죠 조작값이 한 35% 정도 찾아내게 되면 모두 다 뭐죠 조작되지 않은 상태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복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 차이집을 구해보니까 이 차이집이 뭐죠 오른쪽의 차이집은 후보별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빼기 당일투표수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율 후보별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라는 여러분들 당일투표 득표율은 변함이 없으니까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이 여러분들 다 원위치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2016년 선거처럼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선거를 이렇게 다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4년 총선 어떻게 이길 겁니까 국민 여러분 이념이 지배하지 않는 그런 것을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노 당신이 어떻게 만드노 선거를 다 도독질 당하는데 우리는 당신 보고 돈 벌어달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가 돼가지고 세계에 나갔으면 영업하겠다 당신이 언제 영업해봤냐 이야기죠 그냥 검사로 봉급받고 한 30년 살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민의가 투표장을 찾는 투표자들의 그런 민의가 투명하게 선거 결과에만 반영되도록 해달라 그게 세금 내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아주 당연한 요구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공 박사님 그런데 지금 2016년하고 2020년은 그래도 여러분들 2020년 선거는 문정권 하였으니까 지금 대통령이 오시고 나서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뭐가 달라지기란 달라졌습니까 서울 광진구청장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진구 여러분 서울구청장 선거의 차익값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이게 여러분들 2018년입니다 아주 야무지게 조작했던 때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있을 때입니다 이게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 만에 치렀던 선거입니다 조작감만 다른 겁니다 자유한국당 후보한테서 전지영 자유한국당 후보가 얻은 100표당 35장을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더불 민주당 김성갑 후보한테 넘겨줬습니다 서울 광진구청장입니다 아마 이분은 아마 호남권 출신일 겁니다 그때 서울의 구청장 25자리 가운데서 20자리를 호남 사람들이 차지한 겁니다 25구청장 가운데 24자리를 더불 민주당이 선거 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장악했고 그중에 20자리 정도가 뭡니까 호남권 출신이나 처갓집이 호남권인 사람을 다 임명했지 않습니까 35% 대통령이 등장해서 조금 조심했습니다 몇 프로 훔쳤냐 15% 훔친 겁니다 그래서 차익값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9.2 제3동 더불당 플러스 11%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8% 광장동 더불당 플러스 7%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8% 9.2 이동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도 좀 크기는 크네요 여기도 15% 조작에도 꽤 크네요 이게 여러분들 윤 대통령 하에서 치렀던 선거입니다 이게 2022년 또 1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등장해도 오지게 이름 조작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이름 치러진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름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조작을 다 고쳐놓으니까 오른쪽에 여러분들 거의 1% 2%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조작을 다 고쳐놓으니까 수정해놓으니까 조작되기 이전 상태 참 대한민국은 대학 교육받은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패배하는 선거를 요식행위로 치르는 겁니다 이번 선거가 패배가 되면 이제 볼만할 겁니다 이번 선거가 패배하게 되면 제가 어제 중앙일보에 댓글 남기신 분처럼 아니 공 박사가 정상인이냐라 그 사람이 여러분들 그렇게 외치는 걸 너희 좀 들어라 그렇게 누가 중앙일보에 글을 남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가 정상인 사람이잖아요 공명우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 겁니다 사유능력이 있고 옳고 그런 것을 변별하고 이렇게 뭡니까 100% 패배할 수 있는 선거를 그냥 치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기업인 앞에서 과도한 이념이 지배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제가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데 선거를 도둑질 당하는데 여기 hj님께서 세상이 진짜 너무 더럽네요 더러워서 때리치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다 보면 좋은 날이 안 오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채널이 여러분들 한 60만 이상 되는 채널인데 동시 시청자 수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 동영상을 다 틀어막아 가지고 못 보게 하는 겁니다 10만 20만 정도 봤으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었겠죠 여기 임은희께서 윤 대통령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릴 때는 다 지나갔습니다 어제 방송 주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60대 남자가 바뀌는 것은 하늘이 뒤집어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마무리 하기 전에 제가 이게 이제 4권 4.15 총선을 다룬 부정선거를 다룬 책이고 이것이 이제 5권 지방선거를 다룬 책이고 이제 올해 제가 펴낸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가 5번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좀 이렇게 확산되어 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참 정권을 수호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를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우치는 국민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 공병호 tv에서 한 8주 전부터 여러분들 소개하기 시작한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 아주 대작입니다 그러니까 필생의 역작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김동주 박사가 쓰신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세 주제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국내 현안 만 다루게 되면 시야가 자꾸 좁아지니까 이제 앞으로 방송 보신 분들이 시각의 지평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주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참 여러분들 그 호암 이병철이나 또 현대 정주영 같은 그런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참 이 반도체 사업을 일으킨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 칩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올해 2023년 또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가장 하트한 그런 주식은 엔비디아라는 그런 ai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의 여러분들 한 3배 가까이 여러분들 주식 가격이 됐죠 이 칩이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칩이 여러분들 올해 보시게 되면 이 엔비디아라는 주식이 올 연초에 한 165불 130불 140불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 주가가 500불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뭐 지금 독점적으로 ai용 그런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를 이제 등극을 했죠 그런데 이 시장에서 이 주식 가격이라는 것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이제 한때 정말 여러분들 세상을 호령했던 그런 인텔 인텔의 주가입니다 이게 인텔의 주가니까 이 최고가가 됐을 때 한 60불 되었는데 최저 여러분들 한 20불 대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지금 반등해 가지고 한 45불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시장이 굉장히 역동적인 거죠 인텔 주식이 계속 이렇게 이제 그동안 부진을 싣고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뭐 주식시장 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 우리가 여러분들 국내 문제로 그렇게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더라도 세상은 뭐 그냥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역동적으로 그래서 이런 세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도 굉장히 개방적이어야 되고 국가도 굉장히 열린 사이를 지향해야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열려 가지고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인텔이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으로 ai용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왕년에 반도체 제왕이었던 인텔에서 이제 우리가 대체 제품을 내놓겠다 이런 자본주의 발전사라는 것이 특정 기업이 새 상품을 만든 다음에 독점 이윤을 향유하고 있으면 경쟁사들이 계속 여러분들 그 제품을 넘겨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독점 이윤이 줄어들면서 그 제품 가격이 내려가고 범용 제품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여러분들 그 제품을 살 수 있는 그게 자본주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좌판 좌익 사람들이 도대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세상이 이런 움직이는 그 방식을 그냥 그대로 이런 정직하게 보게 되면 얼마나 세상이 역동적인데 그걸 계속 역주행을 시키겠다 하니까 정신적으로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문제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죄를 범하는 거죠 정치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나라를 거꾸로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후퇴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인텔은 내년 생성형 인공지능 ai 모델 학습에 최적화된 ai 칩 제품명 가우디3를 출시합니다 각종 테스트에서 다른 그래픽 처리 장치보다도 성능과 효율 면에서 가성비가 높다는 것이 검증됐습니다 그 인텔이 엔비디아가 누리고 있는 그 ai용 여러분들 반도체 칩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미리 예상한 사람들은 인텔 주식이 저평가됐을 때 삭했죠 이게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방송에서는 이런 국내 문제도 다루지만 시야를 좀 넓히고 좀 더 도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 인텔은 딥러닝 및 대규모 언어모델용 차세대 ai 반도체 칩 가우디3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아주 고가의 그냥 상품이 없으면 뭡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 h100이 주도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가우디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가우디3라는 브랜드로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후발주자들이 신제품을 선보이며 추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는 칩이 결정할 것 같아요 칩이 반도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후발주자들이 잇따라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제 amd라는 그런 회사는 mi300x라는 제품을 출시하고 이제 엔비디아의 h100의 이름 대비하는 엔비디아는 더이름 고성능의 h200이라는 상품을 2024년에 내놓고 인텔은 또 가우디3를 소위 3인방이 이제 격렬하게 여러분들 그동안 가장 죽을 썼던 기업이 인텔인 거죠 저 기업이 어떻게 저렇게 돼 가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저력이 있는 기업이네요 이렇게 이제 세계 상품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면 훨씬 더 ai 여러분들 기술이 기본적으로 채택하는 회사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또 생산성이 향상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모든 중심은 미국이 역동성을 보장을 하니까 엄청난 뭐죠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텔의 강력한 경쟁자인 amd도 지난 6일 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투자자 행사를 열고 최신 ai 칩인 인스틱트 mi300x 시리즈를 공식 출신한다고 밝혔다 amd는 엔비디아의 h100에 비해서 2.4배 높은 메모리 밀도와 1.6배 이상의 대역복을 제공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amd 주가가 여러분들 한 100불에서 130불 이상 정도까지 지금 뛰은 거죠 그러니까 뒤로 가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 세상은 뭡니까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한 1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이면 2012년 정도가 되는 건데 그때는 아마 스마트폰이 언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점이 아니겠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뒤처지지 않으려면 키를 쓰고 뭐죠 적응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인텔이 이제 신제품 이제 업계 관계자는 인텔과 amd가 엔비디아를 당장 위협하기는 힘들겠지만 새로운 칩이 나올 때마다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 이름 주가가 지금 500불까지 올라간 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경쟁사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대체가 많이 될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세상이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여러분들 반도체 섹터 여러분들 펀드가 soxx라는데 지금 주당 한 500불 정도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10개 분야의 주식을 비중을 달려가 보는데 브로드컴, 콜컴, 엔비디아, 인텔, amd, 마벨 이런 회사를 타이완 세미컨닥터 tsm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개별 주식 투자보다도 펀드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이 sox의 필적할 정도 여러분들 강력한 가장 시장 가치가 큰 펀드가 smh 펀드인 거죠 구성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브로드컴이 1등인데 여기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tsm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별로 사지 않고 한국인들은 soxx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세상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죽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낙후대가 계속 d만 보고 되고 d를 보면 되는 겁니다 d를 보면 안 되거든요 가끔 성찰하고 반추할 필요는 있지만 앞을 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실수나 실패를 복귀해 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실수나 실패가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건 중요한데 d를 자꾸 보면 안 되는 거죠 d를 나라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 d를 계속 보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앞을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겸운을 넓힐 수 있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스타 가운데 하나인 soxx etf 펀드라는 것은 이런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미국의 여러분들 대표적인 그런 반도체 회사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smh는 놀랍게도 tsm 타이완 여름 소재의 반도체 회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이런 국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자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 전망을 하는데 이름도 올해 참 이 주식이 계속 올랐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게 코비드가 바로 터졌을 때 엄청나게 조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12월 달에 정점을 찍고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s&p500의 이름 지수가 404천 가까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740으로 이렇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5년 전에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 평균적으로 펀드를 샀으면은 2배 정도를 본 겁니다 96.16%가 됐으니까 한 배 정도 더 자산이 커진 겁니다 100원을 투자했으면 거의 200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5년 전에 주식을 샀으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골드만 삭스는 내년도도 한 5천까지 5천 100까지 돌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참 뭘 느끼겠습니까 네버드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 좋아진다는 것 여러분 이 소위 미국의 주식시장에 평창하는 것을 딱 보면은 이게 5년이거든요 5년인데 이걸 보고 저는 무슨 생각하게 되는가 하니까 자꾸 뒤를 보고 갈 수도 있지만 앞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계속 세상은 발전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지는 세상으로 계속 간다는 겁니다 이때 코비드가 여러분 덮졌을 때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뜬히 찍고 뭐죠 계속 올랐던 겁니다 내년에 주가가 이러면 한 5천 100 정도까지 돌파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엄청나게 이런 내공이 있는 분처럼 생겼죠 미국의 주식시장에 50년 여러분들 활동해 온 인물입니다 이 양반 생각은 좀 다른 겁니다 2023년 시장을 2023년 시장이 좀 조정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죠 2024년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걸 단카스라고 합니까 단카스가 월스트리트에서 50년 정도의 투자 경험을 갖고 있는 베테랑인데 그래서 내가 관심 있게 한번 읽어본 겁니다 이 양반 이야기는 s&p 그런 지수가 5에서 10% 정도는 조정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5천 100 이런 건 이 사람은 반대를 하는 거죠 나스닥은 10에서 한 20% 정도 조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오를 거다 보는 사람하고 이렇게 내릴 거다 보는 사람이 평평하게 접전하는 겁니다 아무도 미래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이 비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이분이 예측한 것이 좀 틀린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오늘자 중앙일보에 고물과 고금리 고한률 시대는 가고 저물과 저금리 저한률 시대가 온다 이런 칼럼을 기구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 연준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돈을 늘렸다 2020년 2분기에는 실제 m2 증가율이 적정 증가율보다 28.5%포인트 높았고 20%포인트 이상의 통화공급은 2021년 1분기까지 지속됐다 이런 과잉통화공급이 시차를 두고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주가가 가장 여러분들 고점이 됐던 것이 2021년 12월 무렵이었지 않습니까 통화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통화량 지표인 m2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1970년도 2020년까지 얼마나 돈을 풀었으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이게 아마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렇게 당연히 일정 시차를 두고 이런 푸른색인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아주 여러분들 통화량이 많은 부분이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물가나 주가나 간에 여러분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니까 이 김영이라는 분이 좋은 글을 많이 쓰시는데 이제 그런 저물가 저금리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를 의미하고 비효율적 자산 매각을 포함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한 기업은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셔가고 적정한 현금을 가진 개인은 주식시장에서 불을 널기를 잡을 것이다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조정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년도가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2022년 말에도 유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어마어마히 주식 가격이 올랐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거 하니까 항상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돈을 그렇게 미국 정부가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푼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풀었는데 금리 몇 번 정도 올려가지고 이렇게 물가 잡고 경기 침체가 그렇게 아주 크게 호된 경기 침체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대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가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snp가 5100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낙관론을 펼치인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 전문가인 이분 성함이 뭡니까 단카스란 분은 그렇지 않다 나스닥은 10에서 20% 정도 조정이 될 것이고 snp는 5에서 10% 정도 조정될 것 이 이야기는 경기 침체가 상당 부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영익이라는 분은 제목은 신문사 편집실에서 저물가 저금리 저한률이 온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게 했지만 나중에 여러분 결론을 읽어보기에는 뭔가 하니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고 주가가 상당히 조정받을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양의 현금을 갖고 기회를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 제목하고 이분이 여러분들 결론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경기 침체가 있고 그다음에 돈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로 한 것은 그 밑에 딱 독자들의 의견을 보니까 핵심을 그대로 이렇게 찌르는 의견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본인이 결정할 거지만 전문가보다 훨씬 정확한 지적입니다. 코로나가 덮치기 전에 대표적인 통화 지표인 m2는 15조 5천억불 정도였는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 연준이 21조 7천억불 정도를 풀었다 야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6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코로나가 덮치기 이전에 통화 공급의 40% 이상을 돈을 시장에 집어넣은 거다 이야기죠. 그동안 금리를 8번 9번 올려 가지고 미 연준이 해소한 돈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6조 5천억 달러를 풀었는데 지금 해수된 것은 1조 달러밖에 안 된다 야 그 여러분들 금리를 올리면서 사람들이 긴장시켰는데 1조밖에 안 되는데 평상시로 돌아가려면 최소 2조 7천억 달러 정도는 더 해수를 해야 된다 야 그 다음 여러분들 이분이 이 돈이 이렇게 풀린 돈이 지금 어디인가는 있는 것이다 이 돈이 코로나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파산하지 않도록 돈을 풀었는데 이 돈이 어딘가 박혀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박혀있냐 주식시장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박혀있다 돌아가는 걸 보면 아주 주식시장 주택시장에 머무르며 나올 기미를 지금 보이지 않는다 계속되는 주택가격 상승 주식호황 인금비 상상 등등을 보면 미 연준에서 내년 중반이 돼도 현상 유지할 것 같은데 혹 내려도 내년 통틀어서 0.25% 이상 내릴 것 같지 않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여러분 금리를 많이 못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 이분은 이분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초반경에 0.25%포인트 정도 내리겠지만 인프레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상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분하고 정확하게 뭐죠 독자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늘 궁금한 걸 갖고 이렇게 많이 푼 돈이 어딘가에 다 들어 있을 건데 저렇게 성급하게 금리를 금세 내릴 거라고 사람들이 다 저렇게 환호할까 이렇게 이러면 생각했는데 그걸 핵심을 그대로 찌르는 겁니다 고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침체가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 주가는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연말에는 계속 이렇게 호황을 보이는데 제가 좋은 그런 글들 그러니까 이런 제야의 고수들이 많은 겁니다 딱 숫자를 가지고 금리 여덟 번 아홉 번 올려 가지고 1조 원 해소했는데 최소한 2조 7천억 정도가 지금 다 흩어져 너부러져 있다 이야기죠 그래서 주가도 떨어지지 않고 주택가격도 떨어지지 않고 인건비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걸 해소 하려면 절대 금리 빨리 못 드린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상하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지만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생각 하고 일치하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공항은 안 오겠죠 공항은 여러분 다음 주제 보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으로 앞을 보자는 거죠 큰 그림으로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데스크 칼럼의 뉴욕 특파원이 기고를 한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특파원을 가 있다 보게 되면 공간적으로 서울을 떠났기 때문에 조금 생각이 이렇게 뭐죠 조금 더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좀 넓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파원들의 보고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월가가 중국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공 박사님 지금 월가 이야기하기에 한상 한시 한량하게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아니고 이 이야기에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 이 김현석 기자가 이분이 글로벌 마켓 부자 아니면 뉴욕 특파원을 지내고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 워싱턴은 중국을 매우 걱정하지만 월가는 걱정하지 않는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 습니까 미국의 자본시장을 보게 되면 중국이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현석 씨 이야기는 월가는 중국이 스스로 만든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미국을 영원히 추월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문제 하고 그다음에 디프레이션 나머지 마지막이 인구인데 앞에 부동산 문제나 디프레이션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인구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2020년도 1.09 명까지 떨어졌는데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1명이 돼야 되는데 그 절반에 지금 거치고 있고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린은 중국의 인구 감소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경제성장률 0.4%포인트씩 낮출 것이고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1.7명이고 고령화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요양원이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경제불황은 미국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한 나라의 미래 작다한 것은 여러분들 다 사수한 거고 가장 메가 트렌드는 인구 구성비 변화입니다 아이를 얼마 낳느냐 그게 그 나라의 미래에 그냥 한 7 80%는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돈을 투자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인가 결정하려면 그냥 인구 구성비만 보더라도 뭡니까 대충 다 맞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공 박사님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은 건 민주당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가 민주당 사람들이 다 사전투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학이라는 것은 통계학이라는 것은 한강물과 같은 겁니다 통계학의 법칙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소개한 그런 내용은 한강물의 돌멩이 던지랑 똑같다는 겁니다 한강물을 뭐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로가 당일투표 득표로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반한 모든 것은 다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생산성이 향상되고 뭐가 하고 다 여러분들 그게 사소한 거고 가장 중요한 그 나라의 미래는 인구 구성비 변화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냐 안 낳냐는 그 사회와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주가 지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를 보느냐 그걸 반영한 것이 합계출산 위밀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중국 이야기죠 그 다음이 이제 한국 이야기인데 이건 우리 함께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중국보다 훨씬 더 빨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맨해튼 32번과 코리아타운 에는 한국인들이 더 많이 북적 인다 건물거래가 이루어지면 한국인이 매입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인구 절벽이 다가오는 한국을 떠나 달러 자산을 보유하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뉴욕 특파원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아득하고 막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유로와 자산 엔화 자산 달러와 자산 원화 자산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결국은 달러와 자산이 가장 유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인구 절벽이 다가오는 한국을 떠나 달러 자산을 보유하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될지 아득하고 막막하다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분들이 참 우리 세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미국이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섹다 주식 같은데 이런 돈을 묻는 걸 보게 되면 저희들은 그런 교육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현명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뉴욕 특파원을 계신 분이 간단한 단신을 중국의 인구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항상 머릿속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마지막에 결론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예사롭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끝이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라는 것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정보를 접하게 되면은 a정부하고 b정부하고 c정부가 연결이 돼가지고 종합적인 그런 통찰력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달러와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이런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월 1억 2천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 직장인 내년 본인 부담 근보료 월 424만 원 이거는 보통 사람들한테 별로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서 딱 이런들 기사를 보면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나라가 고령화가 되고 무임성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생산적인 계층 사람들의 돈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세 부담 준조세 부담이 계속 높아지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산계층이 계속 쪼그라드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보험료부가법은 2011년부터는 월급 외에 종합과세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해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는 소득중심으로 근보료 부과체기제를 바꿨어 1단계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돈을 더 뜯어갔는데 이제는 2022년 9월부터는 연간 2000만 원 초과를 돈을 뜯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가 건강보험료 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이 기사는 보통 사람들이 해당되는 일이 아니지만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까 이 기사의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건강보험을 징수하는 방법을 계속 개정을 해 가지고 그거는 국회 통과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준조세 부담을 계속 높여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소득 외에 연간 3400만 원만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더 뺏어갔는데 이제는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더 뺏어가는 겁니다 이제 건강보험료에 무임성차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노령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이 2000만 원이 1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계속해서 낮아질 거란 이야기죠 조세 부담을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느끼는 조세에 대한 압박감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이제 선거까지 무너져 가지고 좌파 성격이름 정권이 증장하게 되면 그러면 훨씬 더 가혹하게 여러분들 조세하고 준조세 부담을 늘려가겠죠 여러분 여기에 이게 이제 최승락 박사라는 분이 투자를 잘해 가지고 한 50억 정도를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은퇴해 버린 그냥 전업투자자로 전환하신 분인데요 본인이 공부를 이제 박사 까지 해놓으니까 글을 잘 썼어요 한국 부자들이 호주 아랍 에밀렛트 미국 캐나다로 인민너러시라는데 이제 본인이 옛날에는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소득이 좀 늘어나 가지고 이런저런 걸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이제 상속 부담이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커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국적을 바꾸면 10억 정도를 절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낮아질 가능성은 대한민국에서는 없는 거죠 그거는 한국 부자가 한국을 뜨겠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것이 상속세 인데 10억이면 교도소에도 사람들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35억 부자가 상속세 없는 나라를 국적을 바꾸면 10억 원이 생기고 20억 부자가 또 국적을 바꾸면 상속세 6억 원을 건지고 이 정도면 해외 위주를 생각만 하지 않는가 물론 사람이 보냈다 다르겠지만 이만큼 이제 조세저항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전에는 상속세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오히려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내도 별 상관없지 않나 생각했는데 100억 에 상속세 40억을 내도 60억이 남는데 60억이 충분히 큰 부자 아닌가 별 문제 없을 걸 생각했는데 본인이 이제 막상 여러분들 좀 돈을 모아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 대상이 되니까 최소 몇 억 정도를 내야 되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상속세나 정려세도 결국 최저의 경쟁이지 않습니까 나라끼리 경쟁하는 거죠 김오성 님이 잘 지적하셨네요 근보료를 최소 최대 비율이 한국은 420배고 일본은 24배입니다 소득 재분배 수준을 넘었습니다 다른 사람 치료비를 대신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역으로 한참 활동할 때도 건강보험료가 참 많이 냈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 뭐 그런 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무슨 개인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원래 경제학 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기사를 보더라도 뭘 연결하는 거 아니까 전체 나라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 다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생산계층에 대한 조세 준조세 부담이 계속 높아질 겁니다 책임은 계속 높아지고 생산활동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침체될 거고 그걸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캐치를 하겠죠 정보들이 고급 정보를 접하게 되니까 달러와 자산을 보유하겠다는 거 아니죠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거죠 한국 정시를 떠나가지고 미국 정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몸은 한국에 있지만 미국 정시에 투자 를 하는 겁니다 자기 미래를 자기 자산을 미국 정시에 투자 를 하는 겁니다 놀고 먹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선거까지 와해가 돼 가지고 그냥 특정 정당 이 뭐죠 지고 흔들 정도가 되게 되면 거의 약탈 수준까지 조세를 조세 준조세 부담을 늘리겠죠 그게 이런 벌써 이게 다 나오잖아요 오늘 뭐 지금 이런 방송 내용은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안목 이나 시야를 좀 넓히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뭐 다른 의도는 무슨 미래를 어물하게 보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물건을 못 버려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물진 않습니다 이걸 이제 정신학적으로 저장 강박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네요 hoarding disorder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이제 물건도 잘 버리고 물건이 다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이런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하고 가능하면 이제 생활을 간단하게 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고 불필요한 물건이면 다 버리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생활을 청결하게 단순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유지하게 되면 그것도 영혼이 맑은 맑아진 데 도움이 되고 또 영혼이 맑은 사람이 그렇게 물건 같은 걸 정리정돈을 잘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분이 13톤 쓰레기에 파묻혀서 70대가 계시는데 아마 이제 구청에서 그걸 인지하고 1년을 설득한 끝에 이제 청소를 했는데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집 내부에 쓰레기를 쌓아놓은 채 홀로 거주 하던 70대 노인이 지방자치단체의 1년 가까운 관심과 설득 끝에 이를 모두 치우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이게 정신병 이거든요 정신질환인 겁니다 후진국을 가게 되면 선진국하고 가장 큰 차인 중에 하나가 청결 문제가 많이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관심있게 보니까 복지관 측은 동구대 이게 대전지 대구인지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함께 ac집을 방문했고 2층짜리 단독주택이 이 쓰레기산으로 뒤덮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이 물건을 못 버리는 겁니다 지난 10월 말 20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여 ac집을 이틀간 치웠고 이틀간 나온 폐기물 양이 13톤 1톤 정도를 실을 수 있는 트럭 10대가 동원되었고 어마어마하네요 ac는 현재까지 청소 이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은 더 여러분들 이렇게 몸도 청결하게 하고 주변도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리 청결 정리정돈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뭘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이나 이런 것도 두어야 될 때 보관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허둥지둥 찾는데도 그걸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이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저장강박증인 거죠 실제 물건의 가치와 무관하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애착과 책임감을 가지고 물건을 과도하게 수집하고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이렇게 참아버리지 못하는 없는 이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입니다 정신과 의사분들은 질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보통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게서 많이 관찰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저장 저장 여러분들 들 강박증 호딩티소다 소지품의 유용성이나 미적 가치를 인지해 쓰거나 또는 그 소지품에 대한 강한 감정적 애착 때문에 발생한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그런데 이 발병률이 그렇게 꽤 높네요 유병률은 계략 100명당 2명 6명 정도로 추정되고 그 정상은 성인 34세 44세와 비교해 가지고 장년층 이상 55세 94세 거의 3배 가까이 유병률 높아진다 나이가 들어가면 더 심해진다 한 번 정상이 시작되면 보통 만성적 경과를 보이고 소수의 환자만이 악화와 완화를 반화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젊은 날은 젊은 날대로 젊은 날에는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생산성 차원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 논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들 굉장히 생산적으로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결국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남이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이 저장강박증이라는 그런 저도 예전에 한 분으로부터 이런 저장강박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변에서 그렇게 드물지 않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삶을 참 관리를 잘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만 주변 사람들 자식들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자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참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런저런 불편함이나 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들 그 18세 20세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이스라엘은 군인들이 참 나이가 젊더구면요 그러니까 아마 대학을 가기 전에 대부분 군대를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가자 지역에서 사망하게 되면 트위터 같은데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을 추모하는 그런 기록들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남미 상황이 많이 어려우니까 미국에 불법 그런 입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란 나라 정도에서 낫어 여러분들 지금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은 엄청나게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참 젊은 날은 젊은 날대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일상의 삶을 잘 조직 하고 건설적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나 여력이 되면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 끝으로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또다시 새로운 주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